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를 진입하지 않도록 지휘하세요 다른 도로를 진입하지 않도록 지휘하세요 약 300m앞 연재부청 반면 맨속 11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약 30m앞 직진 방향입니다 약 30m앞 직진 방향입니다 약 30m앞 직진 방향입니다 약 50m앞 직진 방향입니다 약 70m앞 직진 방향으로 연곰됩니다 약 50m앞 직진 방향에 공freave 약 60m앞 직진 방향입니다 잠시만요 가능한 잠시방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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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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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목적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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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